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교양있는 학생들이 들어보는 게임 유튜브 운학TV의 운학입니다 자 지난번에 제가 드래곤라이즈 공지영상 올렸던거 기억하시나요? 네 제가 방학때 시청자분들하고 같이 게임을 하기 위해서 길드를 만들어서 길드 초대를 드렸다 그죠?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방학하시는 때쯤에 제가 부캐를 만들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 게임을 하면서 이제 캐릭터를 키우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대부분 방학을 하셨죠 이제 아 근데 여러분들 진짜 감사하게도 제가 이렇게 영상 올려가지고 팬분들하고 드래곤라이즈를 한다고 이제 했더니 드래곤라이즈 측에서 강력한 영혼 호위자라는 아이템을 10개 지급해주는 쿠폰을 팬분들께 드리라고 120개나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게 계정당 한 번 사용가능한 쿠폰이라서 저희 길드몬분들은 모두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7월 30일 토요일 오후 5시에 드래곤라이즈로 유튜브 생방송을 진행할 거거든요 이때 여러분들하고 이제 부캐도 바로 같이 키우고 쿠폰도 드리고 할 예정이라서 같이 게임하실 분들은 아직 드래곤라이즈에 가입하지 않으셨다면 영상 설명란에 있는 링크로 가셔서 드래곤라이즈 가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드래곤라이즈는 15세 이상 플레이할 수 있는 PC 게임이고요 꼭 제 영상 설명란 아래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가입하셔야지 길드 초대를 드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래쪽 링크로 들어가셔서 꼭 가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부캐를 만들기 전에 저희 길드원분들이 레벨업을 얼마나 하셨는지 한번 보죠 제가 최근에 바빠가지고 게임을 거의 못했는데 길드원분들 길드원분들이 지금 접속해 있는 건 저밖에 없네요 레벨이 41 흐리아님이 41이시네 대박이다 흐리아님 41이시고요 우리 겜블링형님 겜블링형님이 우리 샌드박스 크리에이터 겜블링형님이 저보다 레벨 높으시네 35시고 제가 33 그리고 그래플님이 32 그 다음에 존시나님이 28이시네요 그 밑으로 이렇게 쭉 와 20 넘으신 분들 되게 많네 네 어우 거의 다 레벨을 많이 하셨구나 좋아요 아직 그 여기 초대 안되신 분 있으면 지금 이 영상 밑에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바로 길드 초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영상은 너무 오래돼서 댓글이 너무 많더라구요 네 아직 길드 초대 안되신 분 있으면 여기다가 초대를 주세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일단 부캐를 먼저 만들러 가도록 하죠 네 부캐를 제가 스펠위버를 해보고 싶다고 했죠 아 근데 이거 약간 그 화살정이도 좀 땡기고 자 일단은 레인저도 좀 땡기긴 한데 스펠위버를 하겠습니다 너무 아재 같은데 너무 아재 같으므로 여캐로 만들까 아 여캐로 만들면 왠지 약간 이상한 사람 같아 보이는데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음 자 그럼 저는 스펠위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펠위버를 해서 어 남자로 하죠 네 남자로 그리고 이름은 기무낙지로 하겠습니다 그렇지 바로 이거지 기무낙지다 낙지의 힘일고 요즘에 자 인종은 어 일단 흰피부 마법사니까 조금 흰피부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이게 괜찮나? 동양인 인가? 어 저는 이 색깔 머리 모양은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 검은 머리 파 뿌리를 때까지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세상에 아 이것 뭐죠? 안돼 이럴수 없어 어 이 머리 스타일도 나쁘지않고 오 요거 좀 젠틀한데? 이거 괜찮은데? 어 요건 좀 이상하고 아 뭘로 해야 되지 이런거 진짜 고민이 된단 말이야 이건 뭐야 으허 이건 뭐야 아니야 이런건 아니야 좀 이쁜거 없나 어 어 아 죄송하게 진짜 마법사 같구만 좋았어 어 그냥 이게 제일 나아보이는데 이게 제일 나아보이지만 저는 제가 약간 괜찮다고 했던 젠틀한 머리 스타일 어 이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이거 말고 딴거 없죠? 아니면 이것도 괜찮은데 어 수염 색깔이 어 수염도 바꿀 수 있구나 좋았어 어 이거 괜찮네 야 이거 마법사 같다 좋아서 이걸로 하겠습니다 생성 자 기문학지가 왔다 기문학지가 왔습니다 마우스를 클릭하여 캐릭터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아 이건 다 했던 튜토리얼이죠 네 했던 튜토리얼이고 자 쿠폰 여러분들 여기 상자 있죠 상자 여기 클릭하셔서 쿠폰 쓰시구요 이게 처음에 지금 이벤트 기간이라서 원래 여러분들 웰컴 캐시 웰컴 캐시라고 쓰시면 코드를 교환 중입니다 지금 이게 이벤트 중이라서 보세요 자 웰컴 캐시 하시면 지금 제가 여기 오만펄 이거는 계정마다 다 공유되는거에요 오만펄 있는데 띡 하면은 만펄 주죠 가입하시고 아직 쿠폰을 한번도 사용하지 않으신 분들은 반드시 이벤트 끝나기 전에 웰컴 캐시 쿠폰 이벤트 참여하셔가지고 캐시 받으시고 자 그리고 제가 본캐로 제 캐릭터를 길드 초대를 했거든요 여기 떴네요 자 세바 길드로 가입을 했습니다 아 좋아요 이제 7월 30일날 유튜브 생방송 할 때 여러분들 우리 길드원분들하고 또 새로 오신 분들도 길드 초대 드릴거거든요 자 같이 이 부캐를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7월 30일날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구요 그럼 그때 뵙도록 하죠 안녕히 계세요 뿅